3. 무거워? 야 음료수 하나 줘봐. 손가락 잘못 꺼라. 아! 진짜 아파, 잠깐만. 오 후... 아우 진짜. 조용히 할게요. 씁쓸했죠? 내가 이겨서 왔으면 댄스 팀의 매니저였으면 진짜 제가 모든 걸 다 시킬 수 있었는데 댄스 팀은 우리가 각자 재밌게 놀고 밴드 팀은 이제 맛있게 세팅하고 우리 그러면 댄스 팀은 좁고 다들 서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갔다가 수영하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가자 가자 수고해 야 근데 들어가면서 가방 짐 좀 넣어 저 일단 펜션 들어가서 아 저 짐 어 아 저 중요한 거 나왔을 때 어깨 탈보도 될 거 같거든요 아 이거 댄스 팀 진짜 차라리 그냥 국기 훈련에 갔다 왔는 게 더 편하지 않았을까 일단 이거를 들고 주방 같은 데로 가자 주방으로 가자 하나 둘 셋 아 아 아 슬펐어요 우리도 3차 미션 열심히 준비했는데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나는 아침식이야 벌레 아 이거 청소 때 암몸이 또 떠오르네 우리 왜 벌칙마다 악심하냐 우선아 수박을 이렇게 파내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거 있잖아 우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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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 셰프 철 셰프 아우 우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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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박 잘 샀어 진짜 이거 악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선아 철야 너무 판다 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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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많이 들어갈 거 같아 사이다 한번 부어볼래 이제 사이다 한번 부어볼래 이제 사이다 한번 부어볼래 이제 나 넣을까 안 흘리게 안 흘리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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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거품이 많냐 원래 이래? 야 이거 야 이거 야 나 소름돋았어 진짜 진짠 진짠 줄 알고 아 진짜 재밌게 모네 아 진짜 재밌게 모네 여러분 팬츠비 여러분 야 아 나 됐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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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들어와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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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나이스 아 잘했어 잘했어 뒤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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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레이 아닌가 그 잠도 기다려봐 1불 1불 2불 진짜 상처 받았다 전원 수비 전원 수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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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가져왔는데 축구하느라 보지도 않네 아무 걱정 없는 얼굴들이더라고요 공놀이 하고 축구하고 이런 게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아 이제 러리아 시원하게 Süley 2번 하자 이거 근데 그거 뭐야 또 안 하고 써 같이 해 같이 해 한찌개 예약 그럼 한 번 더 하자 우리 잘하셨습니다 야 우리 밴드 팀이랑 한 번 더 할래? 양이 작아서 빨리 먹어야 해요 와서 먹자 꺼기처럼 자리를 저희 밴드 멤버 만들었어요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숟가락 들어갈 틴 게 없어요 양보줄 해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수박은 많이 나왔어요 수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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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요 먹었어요 맛있다 파티가 너무 많으셨어요 밴드 팀 친구들이 부엌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아마 팀워크도 많이 다지고 어떻게 수박을 잘라야 하나 화채 만드는 법 이런 거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밴드 팀 애들 앞치마가 되게 잘 어울리는 거 같지 않나요? 맞아요 우리 밴드 팀 친구들 앞치마가 잘 어울리는 남자 밴드 팀 우리 매니저님들한테 화채 잘 먹었으니까 잘 먹었다면 박수 한 번 치자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비큐를 준비해주세요 시키는 것보다 왜 말투 있죠? 아 그런 데에서 진짜 뭔가 심장에 해골을 맞는 듯한 기분? 채워 없어? 얘들아 잘 부탁해 밴드 어떤 방식으로 해요?